이거 X 됐는데 끌리... 야... CX 야! 아 이거 이상해 진짜 아... X나 짜증나 마우스 CX 아... 이런 마우스는 여러분 있죠 때려 부셔버려야 돼 진짜 이런 마우스는 이 말도 안 되는데 뭐 좀 설치하고 쳐야지 그냥 치면 이거 오오 좋구요 오오 좋구요 오오오 심사하고 또 노어시 좋구요 내가 노어시여가지고 팀원들한테 돈 조금씩 더 들어갔을거야 이게 정글의 희생이지 sacrifice 정글 지렸네 야 저희도 손 댔어봐 애들한테 돈 조금씩 들어간단 말이야 난 돈 안 먹어도 돼 뭔 깡이야 CX 저것도 창 맞으면 죽어야지 개세기야 죽거든 세기야 나 쉣 좀 먹을게 리드 한번 찌르타고 갈게요 좋습니다 좋구요 아주 좋구요 저희도 으이그 킬 먹었죠 킬 먹었죠 킬 먹었죠 아 이건 저 킹헌드만 하고 그냥 추측 미네 애들이 뭐 그냥 없어 내가 뭐 한게 없어 짜오가 너무 못한거 같아요 내가 짜오가 못한다고 대놈 딥스 하는게 아니라 짜오가 조금 어중을 했어 근데 요즘 기바오하다 보면 옛날게임 터져가지고 와 이거 이게 안 야 이씨 X 됐다 이거 아 칸타 축하했었어 이거 마우스 때문에 야 아 이거 X 된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마우스 때문이야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아 바로 빠짐 싸우는게 맞는거 같은데 끌리더라면 이거 이거 아 나 아니 미치나 이거 마우스 이상해 진짜 마우스 존나 짜증나 아니 마우스가 이상해 타겟팅이 이상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커서가 안 보이나보니까 아 이거 진짜 롤 하지 말아야되나 진짜 이거 아 존나 잘했는데 아 야 야 피하나 야 룰루야 이거 존댔는데 끌림 야 씨 야 아 이거 이상해 진짜 아 존나 짜증나 마우스 씨 에라이 씨 이딴 마우스 씨 에라이 씨 이딴 마우스 씨 주인도 못 알아보는 이런 마우스는 씨이발 내가 버려 때려 부셔버려 진짜 거짓맞치고 이런 마우스는 여러분도 있죠 때려 부셔버려 진짜 이런 마우스는 주인 말도 안 듣는데 이런 마우스는 비가 없어 씨이발 버려버려 버려버려 부셔버려 야 씨 시 이런거 아냐 내가 때려 부셔버려 씨 주인 씨이발 알아보지도 못하고 씨이발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딴 마우스는 내가 때려 부셔버려 그냥 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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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엑스플릿 방송 설정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설정 거려가지고 아예 안 보여 아 진짜 미안하다 나 리프되라 진짜로 그리고 방송국에 인증 살짝 올려라 내가 킥뚝 세안주 줄게 아아 아니 마우스가 타겟팅이 안 보이니까 미치겠어 어디에 내 마우스는 모르니까 아유 저거 차이 아 초반에 마지막 게임 터진거였는데 마우스 진나도 하고나서 내일도 해줄게 이새끼 인성보소 이새끼 인성보소 마우스 때려부쉈잖아요 마우스 때려부쉈잖아요 땀에서 그여요 진짜 존나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마우스가 타겟팅이 안보이니까 돌아버린다 진짜 미안해 존나 미안하다 무조건 이기는거였는데 처음엔 갱도 잘가고 했는데 아 존나 미안하다 아 근데 마우스가 점점이어서 안보여요 진짜로 구라 안치고 내가 오죽했으면 마우스 때려부쉈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안듣는다고 벽에 던져버렸잖아요 상상좋아났어요 지금 아 지금 5만원짜리인데 아 존나 아깝네 진짜 콩스 사라졌네 양쪽 사인드 와 좋은 곳으로 잘가라 미안하다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마우스야 미안하다 어 없어요 지금 옆쪽에도 아이고 백보집구멍님 백시비개 아이고 띵허왕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큐빗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잘가라 진짜로 넌 내가 너 길이길이 기억할게 미안하다 아 널 죽였네 아 존나 미안하네 진짜 아 아 아 아 진짜 아 이게 죽일 줄 몰랐죠 죽일 줄 몰랐어요 저는 아 이게 죽일지 아 근데 생각보다 한 번 던졌는데 이게 박살나냐 아 난 뭐 하나 빠질 줄 알았는데 부서지네 그냥 옆집 생각해서 새벽에는 진짜 조용히 하자 부시지 말고 보기만 여기가 진짜 좋은게 방음 하나는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 응 방음 하나는 진짜 확실해요 진짜 여기서 뻥튀기튀기도 밑에 집 안 들릴걸요 진짜로 응 루치 진짜 거짓말 안치고 여기서 성악가 루치하는 바바라틴 뭐 진짜 해가지고 여러분도 있잖아 뭐 안찰리든 못찰리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악해도 안 들려요 진짜 거짓말 안치고 깨벨라코사 뭐 진짜 불러도 몰라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여러분들 깨벨라코사 그거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헤매가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헌일이 아니라 깨벨라코사 놀라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응 조수미씨가 와서 성악해도 진짜 안 들려요 여기는 진짜로 내가 보기엔 뭐 진짜로 돌고래 초음파도 안 들릴거 다 차단할걸요 거의 그정도에요 사안나자살라티리비 뭐 이러면서 응 그건 카르마인가요? 어 카르마네 이거는 사안나자살라티리비는 카르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황인줄 알아봤어요 헷갈려가지고 음 최스 카르마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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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예쁘네 100일정도 됐을때요 제 몸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한달 뒤 한달 반정도 뒤 3-4월정도 4월? 5월? 길면 5월? 아니 진짜 폐려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라 포트거스티 에이스의 진짜 만화에 그려진 그 몸 그대로 깜짝 놀라지 마라 진짜로 호날두 그때 보호 리액션이라고 우툰 깎아갈게요 진짜로 옷 찢어버리고 진짜로 꼬툭튀하면서 지렸지